베베 나온다 나 저거 못 보겠다 너 질문 많다? 베베야? 와 진짜 저거 났어? 나는 성빈이 개인전 잘 될까 했더니 비밀로 간직해라 동시에 너 포기곤해도 웃기냐? 뭐야. F1야. 지금. 뭐야. 저런다. 저런 거를 왜 Block zero. 광석이 너 나와. 나랑 뜨자. 변수가 굉장히 있는 신전 트레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만들어 내야 될 텐데요. 살짝 스탑해 왔어. 하면 바보 됐다. 비대기 살짝 잡았어. 어 뭐야. 나 파탄만 하다 살짝. 아프리카프릭스가 미드를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프리카프릭스 할 만하죠. 지금 출발이야. 그냥 미드를 끌어줄 수 있나? 끌어줄게 내가 앞쪽에서 약간의 변수만 만들어내주면 배성민 선수까지도 합류는 되거든요? 해볼 만에 그래도 실패해야지 영훈아 1사연측에 가보자 내가 죽일게 나 무리 안 할게 그럼 죽였어 일단 치리고 나이스 조금만 더 아 죽였어 나이스 나이스 기다려봐 나 실패해볼게 형 2대 1라도 해줘요 일단 가능해? 해볼게 1대 1은 좋아 막을게 한 번 여기 아 펜스 알아 이 코스 밀고자 2영역 2영역 1등 나이스 나 타 나 2보역입니다 다 옳아 나 개달했지 나 개달했지 나 나 가 2명에 1까비 1까비 2абs 3득 역시 오늘 준이야 보기되면 날아가는 거야 나 오늘 개쎄가지고 계속 다 날렸어 다운돼 있냐? 끝난 거 아니야 끝나면 원점이야 아 스피드 너무 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해결 준비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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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토승민 선수가 물론 앞쪽에서 버텨주긴 하겠지만 지금 버틸 수 있는 템이 딱히 많진 않기 때문에 번개있거다 미드 써 미드 써 형 파리 온다 천사 세 개에다가 지금 잡을 새 번개까지 들어가면 이거 아프리카가 너무 좋죠 윤서천x2 나이스 파리 깔기 오케이 오케이 아프리카 파리로 깔기 아 윤서 만져 윤서 만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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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불간다 나이스 상천! 미사일 붙어봐 여기 해만 봐줄게 탄대팀이 애매하거든요 공격무기라도 뭐 있어요? 천! 황미 줬어 황금 있어 상천! 나이스 아 잠갔는데 황미 줬다 먹어봐로 끝까지 먹어봐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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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겔 가자 나이스 아 찬사 미쳤는데? 다 찬사야 재밌겠다 여결이야? 제가 나갈게요 기즈형 레이브이긴 한데 패포공 나랑 수수랑 1대랑은 기즈형도 많이 했길래? 저도 아무도 몰아 안해 좀만 어 내가 이거 잘해 김기수가 유일하게 에이스전의 승리를 차지했었던 바로 그 트랙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자 결승전에 한번더 놓치적이예요 하나선의 이스포츠 그리고 입지 않아도 놓치적이예요 앞에가 프레이스 하지만 그 두 개의 기록 중에 하나는 반드시 깨지는 경기 비슷하며 전혀 안 빌립니다 그리고 헤어핑 구간은 긴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양 선수고요 여기 일단 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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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아아 문호 선수 영리했던게 예측했어요 약간 이 코스 탄다 그래서 과감하게 안 들어갔습니다 결국 무너지는 이름이 하나 쓰는 e스포츠를 플레이오프로 보내버립니다. 안녕! 재혁 인사 한 번 해주면 안 되지, 그럼? 반전이야? 반전이야? 왜이래? 장치 첫 픽 예상합니다. 장치 첫 픽에 문숨지 2픽에 유적지 아니면 팩토리 자르고, 저희나? 얘들아, 문숨지 아니면 유적지 자를 거거든? 아니, 유적지. 변하다고? 하다고? 누군지 뱀. 문숨지 뱀이요? 문숨지 뱀? 문숨지 뱀이라고? 다음은 뭘까? 장치겠지, 뭐. 저희 빌리지 지옥번 할게요. 빌리지 지옥번 끼게요. 뭐야? 약간 의 뱀인데? 원래 거인이 얘들아 1뱀이었거든. 뭔 전략이냐면 끝까지 남기면 거인이 마지막에 남을 거 같더라고. 그 애들한테는 아직. 우리 뱀 2개 한 거야? 네. 상대 월타기 3초 전. 상대 월타기 3초 전. 상대 월타기 3초 전. 하이. 하하하하. 구제 타네? 도시 초반에 워낙 좋기때문에 신종민 선수가 생존에 집중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3대에 있고요. 내가 갈게, 이거. 사람은 있어. 앞쪽 상황 보다는 뒤쪽에 신종민 선수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돼요. 이 지역의 점토를 무너지지 않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이스. 나 7등만 해볼게 응 5등만 5등이 살짝 거리가 있어요 나 4등 부정 막을게 자 이거 다 막으면서 가! 1,2! 어떡해 내 발동 1등 1등 줘! 1등 줘! 한승선 신종민까지 이렇게 트러미라락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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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타러 정기 타러 정기 타러 정기 타러 정기 타러 맞아 시피드 안 했다고 생각하고 하자 기죽지 말고 오케이 아이템에 더 자신이 있어 설립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션드박스가 생각보다 수비적인 조합이에요 이번에 바스트트도 있고 저스티스를 이번에 들고 나오면서 ... 짱 1등 씰 없어 1등 씰 없어 1등 씰 없어 천천히 얘들아 이렇게 되면 선두권에 있는 박현수가 너무 많이 외로워져요 외로웠지만 뒤에 누가 있는 거 알아요 하나야 전 2번 어 실드에 깠어 1등 호주 거리 돼? 2등은? 오자 할게 BD 어 2등 미달 천! 상천 거리 돼 하나 물건을 살아있다 2등 물건을 재고 있었는데 사이드 잘 탔고 이것도 바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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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스! 뭔데 챙겨요? 천! 어 유턴 이빠 물건 상천 물 잡았어 1등 나이스 락스 한승천 선수가 잠수 하나 들고 있거든요 이게 공격이 돼야 되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어? 편 돼요? 이거 다 켜져! 들어옵니다 이거 유이스빈 샘블박스 어 나이스 나 지금 과감하게 잘했다 상대가 급해 여유있게 하라고 옆볼 순위만 잘 타면 된다 화이팅 하필이면 샌드박스가 그동안 보여준 적이 없었던 트랙이 마지막 트랙이 됐네요 턴 있고 1등 보단 거 치고 2차에까지 1빠지고 턴 2개 1빠졌어 나 나 빠지고 유턴 빠! 유턴 빠! 나이스 거리 둘 이지혁 선수가 자석이나 사이렌 이용해 주면서 붙으면서 박윤 선수 괴롭히려고 하겠죠? 상찬! 선사 입고 일단 가 1빠지고 챙길게 일단 가 락스가 할만해요 락스가 이렇게 되면 할만합니다 일단 해줄게 있어 우주 우주 쐈어 2개야 나 먼저 이럴게 계속 아냐 잊지마 하나 쏴 제가 가 승차가 쏴 우주 2개 1빠지고 가야돼 상찬 상찬 뛰어나요 이제 코앞입니다 결승전 코앞 1승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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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승 2승 3t 2. 2. 2 Jong 3 5 6 6 9 stage 감사합니다.